달군아 엄마 한 잔만 더 오고 갈게 산책 가려고 나왔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를 이렇게 쓰고 산책을 갑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지금 이렇게 비를 쫄딱 맞은 상태고요 지금 달군이도 이렇게 비에 젖었습니다 달군아 일로 보자 일로 와봐 달군이도 비에 젖었어요 이거는 자두에이드 오늘의 혼술 비도 밖에 주적주적 내리고 있거든요 보니까 좀 좋은 거 같아요 짠 불기 전에 먹어볼게요 짠 자두에이드 자두에이드 맛있다 자 김밥 요구리가 이렇게 저기 그래도 한번 베어 먹어 볼게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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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장골이 오씨 좀 고추장골이 쓰럽네 짠 하 야식도 먹고 오늘 새벽에도 그냥 먹고.. 먹고 싶으면 그냥 먹어서 근데 생각보다 양이 좀 적어요 내가 먹는 양이 좀 더 매워 맵고 진해도 되겠다 김밥이 너무 맛있는데 좀 안 씹네요 오 맛있다 오줌 싸면 안 돼? 달군 여기는 오줌 싸면 안 돼? 알겠지? 어머 귀여워 달군 귀여워 요즘 왜 이렇게 빨치하지? 짠 염 너무 귀여워서 제가 어제 두 친구랑 둘이서 세 병을 먹었는데 한 병밥 먹고 제가 무슨 말 했는지 뭔 대화를 했는지도 기억 안 날 정도로 진짜 순식간에 훅 취했는데 사실 그런 적이 거의 처음이어서 놀랐어요. 어떤 맛인지 진짜 모르겠네요. 마법인지 치아노. 오늘 술 달다. 김밥 먹기 진짜 어렵다 근데. 너무 맛있는데 아쉽다. 아무튼.. dropping 쫄깃쫄깃 댄서부터 뱃이 뱃이 할 때 먹으니까 진짜 맛있던데 짠 엄마가 술 먹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큰일 났어요 진짜 다이소에서 삔을 샀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샀는데 뻥색을 해볼까 이렇게? 안 보이니까 어차피 김도아 이거 점프했어? 간식 줄까? 응? 던져 줄게? 받아라 얍!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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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머 여러분 한 잔 가시죠 약간 기분 좋은데 짠 연합게임 셔츠 올리자마자 한명 구독자가 늘었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기분 너무 좋아 소주 한잔 해야지 토할 것 같네 감사합니다 1163명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 좀 빨치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짠 음 박실해 어제 왜이렇게 빨취하지 으 으 으 으 아 진짜 좋지 않아 으 으 사랑해? 응? 추워? 네 소울이 왜 이렇게 짜는 거죠? 짠 미쳤다 진짜 양 짠